무비 아 근데 지금 및매치가 다 진행되고 있어서 뭘 찍어갈 줄 모르겠네 그냥 글리데이터 3개.. 아 로보 3개 나던데? 여러분들 지금 심상문대 상문형 대 오메킴 맥킴이 형 그 다음에 또 봉준이 게임도 시작하고 아 진짜? 그 이겼데? 아 내가 말했던 맥치그게 됐다고? 기호 형이? 아 진짜? 그 이겼데? 기호 형이? 기호 형이? 아 내가 말했던 맥치그게 됐다는데? 그럼 만약에 서로 만나면 그냥 운행해야지 아니 근데 구국에 했다는.. 아니 구국에 타면 이거야 원래 생탠에다 만나잖아? 그? 온개이트로 그냥 짓는거 해야 돼 그래놓고 자기 본진의 포토판 받고 아니 그러니까 상대가 하냐 안하냐 자기가 하잖아요? 하는게 이득이야 상대 입구쪽이나 그런데 하는게 이득이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네가 전진 캐릭터 만능 개념을 하던것 저분이 99개 준비했다는 것은 그 대처도 알 거 아니예 1군 하나가 빠져서 향한테 쓰는 핥리가 굵었잖아요 2,5회іч 그걸로 하면 막 계수를 게 진짜 빡ience 1군하고 빠졌습니다 아니 딱 현재 할 때, 정확하게 진단받고 시작해 fic인 동시 하면 점차림 맞춤이지 기지 하는 걸 못 쓰면 일찍 뽑는 게 맞지 아니 그니까 내 기지 말고 저기 미네랄발티콘 형 없어서 살 거야? 어 형 얼른 써? 그냥 게이트 서치 아니 그러면 그냥 투게이트만큼 개잘 막히고 가스도 이렇게 분진을 만약에 게이트지 고소스로 가스지 고소치에도 가스 취소할 타임이 되니까 막 그럴 수 있어요 방송경기 안돼? 모르는데 근데 내가 볼 때 너 전진캔 시비가 하면 안 될 거 같아 응 그냥 게이트 서치고 운영해 아니 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내가 볼 때 너 전진캔 시비가 하면 안 될 거 같아 맞지? 응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 아 이걸로만큼 받은 게이트만큼 더 좋고 아 뭐 뭐 뭐 뭐 이거 잠깐 끄고 있어 미네랄까지 가고 원래 게이트 설치하는 거 제가 게이트 설치하는 거 가난해져서 한사이버 하는 질러사이버 질러 해도 좋아요 드라바 형은 다리를 잘 닮아야죠 다리 쪽에서 상대 사업 프라로 압박하면서 근데 툴즈사이버가 제일 안 좋은 게 상대가 한사이버는 거의 엉덩멀티를 해요 그래서 툴즈사이버는 대부분의 엉덩멀티를 해요 툴즈사이버 하는데도 엉덩멀티를 하는 거 상대가 엉덩멀티를 할 때 길에서 눈을 감자 제 손이 흔들어가서 땡기 헤어지는 이야기들 좀 남는 거 그리에 트윈하게 멈추지 그이는 흐뭇 끌리엑 겸 글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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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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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진짜 사람 택배가 안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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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형, 코치를 왜 갔어요? 코치를 왜 갔어요? 거의 다 게이트 지어도 되는데 뭐라고? 상대기 게이트 지는 게 나오는데 아니, 그거 캐논 이어줄게 하려고 했어? 에? 아니, 캐논을 뭔지 못하고 레드 A4도 한 통해서 쟤너 왜 쟀냐? 상대는 어차피 꾸준히 뽑는데 꾸준히 뽑는 싸움인데 형은 투 게이트 어차피 상대도 투 게이트인데 형은 투 게이트인데 왜 쉬워 게이트를? 아니야 안 썼어 한 번도 안 썼어 그러니까 똑같이 어차피 꾸준히 뽑는 건데 상대도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거죠 형은 어차피 테크 탄 게 아니라 그 드라고는 아니야 잘 싸울 수 있는데 차이가 나빠서 없지 잘해 응원아 어 안녕하세요 형님 어떻게 되세요? 아 진짜야? 아 진짜? 저.. 저 눌러? 셔틀이 시작했다고 이건 못 보여 고춧가루 고춧가루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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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콜라 차 로 1965 900 콜라 거듭 ỹ 마 York 제가 이 영화 드림을 써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런 거였어요. 형이 그래서 형이 긴가에다. 형이 그냥 잘 안 돼. 아니, 경윤이 원래 그런 기계식품이잖아요. 아니, 이게 완전 내 스타일. 아니, 만져봐. 나 진짜 좋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데... 소리는 안 되니까. 어, 나 그 소리는, 우리야. 한 20, 40, 40. 좀... 55g은 기계식품이잖아요. 그래서 45g이니까. 어떤 것이라고 하니? 아니, 이걸 보소은 모드야. 보소은 모드야. 보소은? 보소은? 아아. 보소은. 아니, 보소은. 아니, 보소은. 아니, 보소은. 그러니까 이게 보소 맞는 거는... 보소 맞는 거는 звучит. 아니, 보소은. 아니, 보소은. 응, 보소은. 아니, 보소은. 아니, 이쁘다. 아니, 이쁘다. 나 닌렸으면 그런거 아니야? 김민이 형, 이거 아까 15%였어요 아까 15% 썼어요 아 진짜? 네 네 이 제니까 네 네 이 대공이 네 이대공이 이대공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문이 형 매치도 속벌 쓰는 거 아니에요? 선혜도 속벌 마지막 소에서 몇시지? 아 멀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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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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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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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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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 ,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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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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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산타이오 고춧가루 기름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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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